잊혀진 왕국 이정기의 제나라가 환당고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정기의 제나라입니다. 이정기의 제나라가 여기 포함이 되고 있죠. 산동반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정기는 산동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고구려 유민들의 제국인 치청제국을 세워서 당나라와 맞서며 4대 55년간 중원을 흔든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당서 자치통감 등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중국 측 사서는 이정기를 당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역도로 보고 있으나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중심의 제국을 건설하여 고구려의 부활을 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나라 조정에서는 관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정기라는 이름 앞에다가 유군, 해운, 앞, 신라, 발해, 양번사라고 해서 신라하고도 네가 교류하고 발해라고도 네가 교류해라. 발해민 신라와 맺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관계를 관장해라라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거죠. 산동반도의 북부 부분은 신라와 발해를 상대하는 데 유리했고 발해와 버리는 외교, 말, 무역 등의 국제 무역을 관장하는 곳을 갖다가 그곳을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정기의 치청 번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당 조정의 근본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태백일사에는 유일하게 이 기록이 있는데요. 대흥 45년 치정의 절도사 이정기는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 군대의 한관이 제, 문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진국의 문황제는 장수를 보내어 싸움을 돕게 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진국하고 이정기 장군의 나라하고는 교류가 있었구나. 그걸 물 밑으로 도와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정기는 고구려 사람이여 평로에서 태어나고 22년 장수들은 군사 이희희를 쫓고 정기를 즉위시켰으니 이정기를 즉위시켰으나 죽었고 아들인 납이 아버지의 백성들을 통솔하고 56년에는 아들 납도 죽었고 그리고 아들 이사고가 그 자리를 이었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4대 55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역사 스페셜 다큐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청주박물관의 부관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올 줄 알았다. 찾아올 줄 알았다. 이정기는 당신들 한국인의 선조다. 한국인의 선조인데 왜 이제야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게 된 게 이정기 장군을 인지하게 된 게 이때잖아요. 한참 지난댑니다. 환당국기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정기 장군이 있는 걸 어떻게 찾았냐. 당나라 또 신당서 구당서 뒤져가지고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겠죠. 미소론자들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정기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90년대 후반까지 가도록 온 국민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찾아올 줄 알았다. 이정기는 당신들 한국의 선조다. 이정기의 나라는 형식상 당나라에 속했으나 실제로는 조세 법률 등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산동성 전체와 하북, 하남, 안희성을 다스린 독립왕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97년 이정기 다큐가 나온 뒤였다. 그 이전에 환당국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환당국기는 미소가 아니라는 근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곳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죠. 4세 대진국의 문왕제가 이정기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기록도 굉장히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근께서 장수를 보내어 싸움을 돕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산동반도라고 하는 곳이 보면 아까 문왕제 때인가요? 장문휴가 건너와서 뭐냐면 이 곳을 쳤죠. 그리고 이제 자살을 죽였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정기의 본거지가 있고 또 장보고가 있습니다. 장보고도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장보고만 배우고 있어요. 이정기 장군은 배우고 있지 않은데 해상왕 장보고가 언제 등장을 하느냐. 이정기 왕국을 무너뜨릴 때 활력한 인물이 장보고다. 장보고는 그는 서주의 무령군으로서 참전하여 그 공로로 장군으로 진급을 하고 이사도의 난, 마지막이죠. 마지막 왕이었죠. 이사도의 난이 진압된 뒤 다음에 장보고는 적산포를 거점으로 무역활동에 종사하면서 이 일대의 큰 세력가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보고는 알고 있지만 그 이정기 장군을 무너뜨릴 때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서 이정기 장군은 모르고 있다. 이정기 왕국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환당국이다.